식당 설거지하던 청년. 1993년 선이베일에서 시작해 시가총액 세계 1위를 찍은 회사. 엔비디아 그리고 젠슨 황. GPU로 출발, AI로 폭발. 더 웨이 이치맨트 투 비 플레이드. 게임을 넘어 데이터 센터까지 싹. 쿠다 생태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한판에. 자율주행, 로봇,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답 나오는 컴퓨팅의 표준이 됐죠. 한때 그래픽 카드 회사였던 엔비디아. 이젠 AI 칩으로 세상을 학습시킵니다. 게이밍 RTX에서 데이터 센터 가속기까지. 멜라녹스 인수로 네트워킹 장착. 클라우드 빅포와 손잡고. AI 공장 시대를 연 회사. 초기 MV1, MV2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세가와의 인연, 구력을 삼키고 다시 도전. 리바 128으로 리셋. 실패를 연료로 삼아 판을 뒤집었습니다. 한 번의 추락, 다음 도약을 위한 예고편이었죠. 지금은 산타클라라 본사에서. 지비급 슈퍼칩, 통합 플랫폼으로 승부.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옴니버스까지. AI 인프라 자체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됐습니다. GPU에서 AI, 로봇, 자동차까지. 게임의 법칙을 다시 쓰는 엔비디아. GPU에서 AI, 로봇, 자동차까지. monitor, 혼대, 자동차, 예성, 나라, 자동차. CPU에서 AI, 로봇, 자동차까지. CPU에서 AI, 로봇, 자동차까지.